아 진짜 왜왜 쟤 그럼 나 이제 생각나 뭐지? 저 오빠 뭐지? 이런 난 너 처음에 끌린다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저러니까 안가보서부터 그런다 아무것도 몰라 청소만 하고 안가보서부터 보이지 일단 노래 배불러가저 가들어 왜왜왜왜 왜? 아 예쁘게 생각 나 아 약혈억 propose 안발걸이야 안발걸 안경 써 제발 써 안발에도 기다려서 큰 문자로 얼굴 다 알겟지 아 괜찮죠? 성준구 같은데 괜찮죠? 성준구 같은데 아 지금 두 가지 미션하고 있거든 제 얼굴 계속 쳐다보기만 계속... 자 이러시고 다시 일어나 고생들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날까? 저 라이브 남가 친구가 있다면? 자 다시 일어나 고생들 많으세요 내리실 때 한 분 한 분 천천히 저 섹시한 여자가 있는 쪽으로 조심히 늘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보실 겁니다 출입문 열린 거 확인하시고 천천히 늘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자 출입문 열린 거 확인하시고요 잃어버린 물건 있으신지 확인하시니 천천히 늘 내려가시고 여기까지 보십니다 нашего регulия 여기까지 마지막 impressed 여기있는 영상이 너무 예쁘게 됩입니 취지 안녕 기다려 satu 마지막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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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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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